우리 머리하러 미용실 보통 얼마나 자주 가요? 나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차량이나 공식 일정 있을 때 헤매하러 이렇게 일시적인 헤매가 아닌 파마 라든지 헤매매 커트라든지 우리 머리가 영원히 그대로 미용실에서 해준 대로 있지 않잖아요? 결국 3개월 주기로 다시 가잖아요. 그렇죠? 이건 좀 주기가 긴 거 이야기였고 그럼 우리 헬스나 요가, 필라테스 수업은 얼마나 자주 가요? 보통 이건 일주일에 진짜 한 번? 두 번? 진짜 못해도 한 번 우리 가잖아요. 그렇죠? 안 그러면 운동하는 효과가 안 나오거나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헬스나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등록할 때 보통 질문을 1회 하면 복부 둘레 몇 센치가 빠지나요? 이렇게 물어보거나 나 이거 몇 회야 미스코리아 나갈 수 있어요? 라고 묻지 않지 않나요?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나? 바디 시술도 똑같아요. 왜 병원에 와서 바디 시술을 상담할 때 꼭 1회 하면 얼마나 효과 나오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 이제는 화가 납니다. 제가 우선은 바디 시술을 하는 장비들은 매우 다양하거든요? 우리 병원만 해도 지방을 분해해준다거나 파디 탄력을 강화해주거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뭐 이런 아니면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레이저 등등이 있지만 이 어떠한 레이저들도 단 1회만으로 짜잔하고 효과를 단독으로 내주는 레이저는 없어요. 진짜 좀. 우선 나는 1회만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냥 지방흡입 수술만이 답입니다. 그것도 소량 니들로 뽑는 그런 주사 흡입 말고 정말 몇천cc 뽑는 그런 지방흡입 수술 말이에요. 자 우선 레이저 시술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수술로 접근해야 하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데 우선 수술로 추천드리는 분들은 우리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고도 비만 등으로 BMI 수치가 매우 높은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레이저 시술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특정 부위가 고민인 거지 전체적으로 바디의 사이즈 감소를 필요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가성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헬스도 우리 피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식단도 조절해야 하고 눈물에 단백질 쉐이크든 고구마 삶아 먹고 계란도 삶아 먹고 뭐 남대 친구랑 약속도 취소해 가면서까지 독하게 악하게 마음먹고 살 빼잖아요. 그렇잖아요. 이게 바로 우리 헬스하는 것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함인데 보통 바디 시술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처럼 여러 가지 시술을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면 효과는 업 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요식 행위로 이것저것 레이저 우리 4개 해줬다? 어? 그래서 비싼 거야?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지방이 빠지면 받쳐주는 피부가 천천히 완전 더 쭈글쭈글하게 비기 싫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니면 출산을 한 이후에 복지근이 벌어져서 정말 이상하게 다른 곳은 다 말랐 는데 배만 볼록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해서 바디 시술도 그 원인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병원에서 하는 바디 시술은 1회만에 뭔가 몇 센치씩 빠져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건지 사실 그렇게 레이저로 1회만으로 몇 센치씩 빠진다면 한 6번만 하면 막 뼈만 넣고 그런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막 걸그룹 몸에 가능하고 지방 흡입은 누가 하면 이 자체가 그냥 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우선 근데 정말 이 바디 레이저 시술도 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지방 흡입 못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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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프로필이나 특히 산후에 다시 출산적 몸매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진짜 말로만 하면 사실 안 믿으실까봐 실제로 1회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증명해보기 위해서 1회 시술 전과 후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팔로미 플리즈 자 그렇게도 궁금해하시던 1회만에 몇 센치 빠지나요? 결과는 죄송하지만 안 빠지고요. 오히려 직후에는 조금 붓기가 있어서 늘어났는데요. 그럼 내가 하는 이 시술은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이냐? 나는 이 병원에 돈을 갖다 버리는 것이냐? 화가 난다 진짜! 자 우선 제가 보여드린 건 우선 1회 시술 직후이고 컴다운 하시고 우리 실제 환자분들 사례 제가 또 보여드려야 우와! 하실 것 같거든요. 실제 전후 사진 몇 개 공개를 좀 해볼게요. 이렇게 솔직히 레이저만으로 다이어트 약 복용이나 아픈 지방분의 주사 이런 거 안 맞고 이런 어메이징한 효과 나오면 솔직히 저 좀 큰소리 칠 만하지 않나요? 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이렇게 1회는 효과 없어! 대신 맞춤으로 몇 회 정도 하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! 이거란 말입니다. 사실 바디 시술을 일일이 제가 다 사진 촬영하면서 경과 체크도 하고 일일이 제가 다 직접 시술을 하고 일일이 다 경과에 맞게 치료 방향 설정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희 병원에서 바디 시술 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데요. 제가 바지 시술에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지방 흡입과 견줄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까지 할 정도로 외치는 거 보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는 감이 오지 않으시나 싶어요. 아무튼 1회만으로 나는 걸그룹 몸매가 될 수 있다 없다? 답은 없다! Never! 입니다. 너무 냉정한가? 헬스도 1회만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잖아요. 똑같아요. 할 거면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위너입니다.